안녕하십니까. 여기 경방시장에 왔는데요. 오늘 토요일인데 손님이 굉장히 많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야채걸목이라 보이죠. 채소류. 그게 오늘 시세하고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 생강. 생강 있네요. 한근에 5,000원. 4,000원짜리 있고요. 5,000원까지도 있고. 양파. 양파도 5,000원. 얘는 5,000원. 많이 많이. 생강 굉장히 좋네요. 얼마나? 당근에 5,000원. 뭐지? 이쁜거 아빠 뭐하겠지? 생강 어디꺼에요? 전주 봉동생강. 아 그래요? 굉장히 좋네요. 아 여기 참나무. 표고버섯이네요. 표고버섯. 표고버섯. 한근에 4,000원. 4,000원이네요. 4,000원. 삼나무버섯도 있고. 아 여기 청경채. 와 이게 1,000원이네. 1,000원. 요까리고추 3,000원. 청경채 1,000원. 아삭고추 2,000원. 청경채 이게 굉장히 많네요. 1,000원. 1,000원 밖에 안하네. 가지도 2,000원 밖에 안네요. 호박도 2,000원. 굉장히 상태가 좋네요. 흰잎도 2,000원. 흰잎도 2,000원. 흰잎 2,000원. 한근에. 고이 2,000원. 고들바구 5,000원. 고들바구 5,000원. 은세배신 분들이 오셨네요. 고들바구 5,000원. 고들바구 5,000원. 고들바구 5,000원. 고들바구 5,000원. 2,000원. 아 이거 다. 한근. 한근에 5,000원. 1,000원. 한근에 몇 그람이에요? 400. 400. 아 400g. 2kg 사면. 아. 많이 살수록 좋네요. 400g 한근이래요. 5,000원. 싱싱하다. 신선하네요. 400g. 범부 주시고. 한 번 더 줘요. 아. 도사가시네요. 이건 뭐 상태가 좋으니까. 보시더니. 도사시네요. 두건. 1,000원. 아. 눈새부터 벌써. 코를 찔르네요. 음. 음. 호박. 2,000원. 2,000원. 오. 소박. 2,000원. 피클. 3개. 2,000원. 피클. 토종가지끼리. 깐고구마순. 4,000원. 한근에 4,000원. 노지. 깻잎. 5,000원. 한근에 5,000원. 지금 세일중이네요. 안 매운 까리고추 까리고추 매운 고추도 있고요 때까리 아주 좋네요 한근에 3,000원 매운 청양고추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미역줄기도 있고 여주 아옥도 있고 버섯 무궁의 비듬 비듬인데 그냥 말하기 좋게 비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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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아치형 노지겟 깻잎 신선합니다 노지 시금치도 있고 돌미나리 여기는 주인님이 안계시네 가격을 모르겠네요 소무치도 안으시고 일단은 보니까 신선해요 상추도 있고 좋습니다 가격 가지고 싸우시네 이게 울릉도 치나물 보들댈기 좋다 호박잎 3,000원 깻잎 2,000원 깨순 한 번지 2,000원이네요 이거 되게 많다 구추 2,000원 구추 2,000원 구추 상추 깨끗하게 쪽파 깨끗하게 해놓으셨네 조선자파 2,000원 2,000원 이건 마늘총 마늘총 3,500원 상추 상추도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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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와 보니까요 굉장히 채소도 신선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상태가 여기 인월경동시장 채소 골목에 한번 들어왔고요 보라조골목도 있고 쭉 돌려봤는데요 굉장히 신선하고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시간대씩 모셔가지고 좋은 거 있으시면 구경도 하시고 사가셔서 맛있게 드시면 좋겠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net which is. vs. l 감사합니다.